wear your christmas sweater on me tonight let it keep me warm I'll be wrapped up to tie so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11월 달인데 장식을 다 꺼냈어요 여러분 11월부터 해야 11월 초부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바로바로 나기 때문에 좀 일찍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또 오늘 특별히 제가 꾸미는 거를 도와주는 건 아니고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도와주지는 않을 거래요 제가 또 이사를 왔는데 집 거실을 요번에는 약간 좀 핑크핑크하게 꾸몄어요 트리 장식도 요번에 좀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우나먼트도 새로 주문했어요 한번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! 이거 하얀 거랑 이거 투명? 오! 이거 너무 예쁘지?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예쁘지? 이거를 못 썼어 안 어울려가지고 이거는 다른 아이고 우리 영도 매니저님 우리 우리 강아지들 밥그릇을 아주 그냥 아이고 아 내가 디파이프터를 보여줄게 하나 차이, 두 개 차이 그리고 난 이렇게까지 깡깡 싸매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진짜? 좋아 벌써 부터 웃겼어 벌써부터 웃겼어 이거 맞아?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? 좋아 좋아 이렇게 같이 안하고 각도 씩까지 웃기다 진짜 이렇게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할 줄은 몰랐어 진짜 정말 구경하러 온 거구나 그러니까 왜 머리띠는 다 착용하고 지금 꾸미고 있는 사람들처럼 꼭 이런 애들 있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인스타 인증 인스타 인증 오늘은 체리 꾸민 날 내가 예쁘게 찍어줄게 이따가 인체리를 크리스마스에 내꺼에 해놓으면 돼 내 인스타에 본인 인스타에 그거 좋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떡해요 저한테 오실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솔직히 너네 지금 구경하기가 재밌잖아 그것도 맞아요 테스트 겸 한 번 두둥 오 예쁘다 이게 많아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언니가 왜 많아야 된다는지 아하 이거 부족해 근데 왜 왜요? 부족해 보이지? 왜 부족하다고 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치 보이지? 아 이거 한 바퀴 더 가야 돼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아하 이거 내 말이 뭔지 알지 응 나의 기계 훨씬 더 풍성하지? 예쁘다 아 이제 꾸며볼까? 이거 너무 예쁠 것 같아 어떡해 잘 년을 살았던 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떡해 아니 불키면 진짜 반사대 더 예쁠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예쁜데? 그치? 네 근데 이게 진짜 이쁘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샀다 우리 제일 좋아하는 폐롤이 뭐예요? 폐롤? 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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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같이 달았다는 거에 의미가 되는 것 같은데 같이 달았다는uclear 의미를 DANY 여러분! 조명을 한 번 켜볼게요! 안녕! 그만 있어봐! 오케이! 예쁘지? 엄마 조명이 많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? 근데 천구야! 천구짜리! 천구야! 크리스마스 스웨데로 미련한 따뜻한 이풍처럼 날 안아줘 먼 곳에 있어도 너의 향기로 남아 I'll wear your 크리스마스 스웨데로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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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담요 겹쳐서 뭉쳐놓으니까 더 귀엽지? 우리 얘네 안 잃지 그럼 엔딩맨트 다시 택해 흠 침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롤을 칼으로 하라고 하네요.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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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해도 돼요. 아니 아까 오자마자 커피도 사다주고 장식을 꺼내두고 뭐라 하죠? 롤 한 판만 하겠습니다. 롤 한 판만 해도 돼요? 이것도 아니야. 롤 한 판만 하겠습니다. 롤 한 판만 하겠습니다.